산속에 도토리 짜면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속에 도토리 짜란 모자를 썼어요. 친구들, 이렇게 모자고 선생님이 이렇게 모자를 씌워줬어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모자가 벗겨졌어요. 응? 우리 친구들 모자 어디로 갔을까? 자, 띠굴띠굴 띠굴띠굴 굴러 띠굴띠굴 굴러 다람쥐 속으로 썩 이렇게 해서 가린 거예요. 다시 나오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속에 시작! 산속에 도토리 짜란 모자를 썼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에게 도토리 모자 써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모자가 벗겨졌어요. 벗겨졌어요. 중 5위 모자 없어졌어요. 우리 친구들 어디 갔나? 띠굴띠굴 굴러 띠굴띠굴 굴러 띠굴띠굴 굴러 다람쥐 속으로 썩 들어갔답니다. 우리 친구들 모자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있답니다. 하하하 짠 짠 w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